이러고 있어 정신 드시나요? 정신이 드시나요? 정신이 드시나요?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우참인게 너무 시작하자마자 우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녁은 드셨는지요? 뭐하고 지내셨는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저녁은 드셨는지요? 저녁은 드셨는지요? 저녁은 드셨는지요? 하나 둘 셋 저녁은 드셨는지요? 답을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이게 또 라이브를 오랜만에 켜니까 쑥스럽다 개학했대요 저거 개강했어요! 저 오늘 학교 다녀왔어요! 저희 밴드에 학생이 두명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키 기타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유키 기타 정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샘이 안 들어오나요? 양정샘이? 선배님 정나영이었던거? 아니 저 화보 정나영이었던거? 정나영이었던거 저는 이번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8년째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 보다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접니다 복학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께서 이런 정상적인 구도는 오랜만이에요 아 그럴 수도 언니 저 두월다이 들으면서 수강신청해서 금공 얻었어요 금공이 뭐죠? 금요공감 금 같은 금요공감 축하드려요 나 금공도 몰라 이제 보고싶었대 저도요 저희도요 운동 끝나고 인스타 켜니까 언니들이 여러분 운동하시는거 있나요? 아니요 아경이 안보여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걸어요 나는 필라테스를 시작했어 되는 동작이 있나요? 맥이시던데요? 맨 처음에 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대 저 칭찬받았거든요 저 칭찬받았어요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요? 회원님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제가 필라테스를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살면서 처음 필라테스 저는 PT도 받아본적이 없어요 근데 필라테스에 딱 갔는데 선생님께서 유연하세요? 그러시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일단 기구로 스트레칭 기구인데 이렇게 한쪽을 바를 잡고 다리를 이렇게 한번 쭉 이쪽을 밀어볼까요? 그래서 기구를 쭉 다리로 미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이러면서 밀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잘 찢어지는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기지는거에요 그래서 리얼이형 아 그렇구나 난 내가 나름 유연한 줄 알았는데 다리가 길어가지고 되는거지 유연성이 제로다 피지컬로 그냥 붙여버린거죠? 마이너스가 아닌지 그래서 약간 속상했어요 회원님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나 근육 좀 있다 그래? 내가 회원님 회원님 어떤 분께서 윤지 돈 내고 고문당하네 근육 보여? 하트 하트 근육 하트 없어 없어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 근육이 두개에요 또 시작해요 또 시작 자리 바꿔줄 뻔 윤륙이 두개지요 자리 바꿔줄 뻔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덕픽송 덕픽송 당첨자 발표 영상에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혹시 그거 다들 끝까지 보셨나요? 안 보셨죠? 저희 팀의 성대모사 달인이 사연 후에 성대모사를 맺는게 있어요 근데 그게 즉흥이에요 아무도 안시켰는데 갑자기 혼자서 재미가 없다고 즉흥으로 막 하더라구요 맞아요 즉흥이에요 저희 팀엔 예능 신이 있습니다 웃기는게 더 중요한 밴드 덕휘리릭스 그쵸 여러분 삶이 웃겨야지 삶이지 아니 여러분 안 나오신다고요 네 여러분 안 나오신다고요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는 밴드 덕픽스 대유잼 밴드 개그 밴드 더휘리릭스 배우 해야겠네요 그럼요 연락주세요 듣고 싶은 성대모사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성대모사 데뷔전인가요? 그럼요 개권이 망한 이유 더픽스가 너무 재밌어서 저 내일 생일이에요 지혜야 생일 축하 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 따라하는 지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우 시끄러 나도 귀 아파 귀 아파 최민식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어떤 작품이 있죠? 최민식 선배님? 어떤거 좋아하세요? 최민식 선배님? 명량 명량 명량을 봤나? 이순신 장군님 아 그거 제가 못봤어요 아직 정나영 성대모사 해주세요 정나영 성대모사 해주세요 정나영 성대모사? 정나영 성대모사? 황현주 성대모사도 해주세요 안그러거든요 또 늑백 정나영 성대모사 인지 형님의 딸 왜 이렇게 아기토끼 같아 아토 저는 아토입니다 이 아토 누가 기가진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가진이? 기가진이? 나 시리 밖에 못하는데 기가진이 한번 해볼까? 네 이게 기가진이인데? 아 진짜 이게 기가진이야? 기계진이요? 기계진이 기가진이 네 노래 불러줘 싫어요 비트박스 해줘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거 시리아니야?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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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걸 맨날 할 수 있어요 이윤지였다 잘한다 저거 질문에 몇 개 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너무 옛날 거다 아니 코사미 상대방도 해주세요 코사미? 음미 그건 그냥 너잖아 음미? 비슷하다 근데 음미 맨날 가끔 이상한 소리 되잖아 음미요 음미 쿡쿡 소리나 충농증량이어서 맞아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나요? 저희는 열심히 작업했어요 저희는 열심히 작업했어요 여러분은 출근 5월 학교? 나에게 넌 학교 갔다 왔잖아 내일도 가야 돼 언니랑 결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들 중은 누구인가요? 한 명씩 공략이 따로 있어요 공략법이 있어가지고 어느 언니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략법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어느새? 다들 계약하셨다 오늘 마라 샹거를 먹으셨대 맛있겠다 마라탕 매운 거 먹고싶어 제가 전에 떡볶이집을 차리려고 이거보일로 하는 거예요? 마라 샹거를 드셨다길래 그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게 있는데 마라탕 맛 떡볶이 해가지고 마라 먹는 떡볶이 그때 현주랑 얘기를 했었는데 마라 먹는 인데 그게 마라 먹는도 있고 마라를 먹는 있어서 마라 먹는 떡볶이 해서 주문을 하시면 고객님 이 토크 말아 먹는 거 같아요 이 토크 말아 먹는 거 같아요 이 토크 말아 먹는 거 같아요 고맙니다 이 토크 말아 먹는 거 같아요 이 토크 말아 먹는 거 같아요 이었습니다 덕픽스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덕픽스 미연씨 너무 좋아 금손 팬분 계시다면 혹시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미연씨 대박 금손이신 그런 거 있더라고 플래시 게임 같은 걸로 그런 거 있습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게임 BJ로서 게임 유튜버로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현이 공략법 매우 시급 저는 이제 끝판왕인데요 너 끝판왕이야 그냥 된다 저를 저를 공략하시려면 일단 아샤츄를 드실 줄 알아야 돼요 힘들다 그리고 비건이셔야 아 비건이요? 맨날 제 손을 안 봐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아니에요 치킨 피자, 햄버거 안 좋아해요? 치킨 피자, 햄버거는 조금 괜찮은데 치킨 피자는 엄청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고기를 제 손으로 사서 먹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야채만 먹는다 아니 회 좋아해, 회를 좋아해요 현조언니랑 결혼, 현조 공략법 제가 또 잘 아는데 일단 현조는 약간 멍청하면 안 돼요 근데 멍청한 느낌의 귀여움은 괜찮거든요? 근데 멍청하면 안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했다 그리고 현조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할 건 다 해! 할 건 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드를 할 줄 아는 여성이어야 돼요 여성? 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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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는 팬이요? 저희가 여성 팬들이었어요 그게 입에 묻었어 왜냐하면 저희 팬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다 언니라고 하셔가지고 오해하지 우리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분들 제 여자 한 분이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얼굴 빨개졌어 근데 나도 빨개졌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진짜 혼나 보네 죄송해요 어 이거 귀 빨개진 거 보러 근데 오해는 진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 실수해서 편견 없는 밴드 맞아요 편견 없는 밴드 어쨌든 그런 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조를 만나려면 일단 처음에 무심한 듯 다가가야 돼요 처음부터 애정 공세를 하면 안 되고 무심한 듯 이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 있다 이렇게 너한테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죠? 관심 없어 하시는데요? 아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경언니 공략법 저요? 아경이 공략법 아경이는 공략법이 딱 있어요 일단 계란빵을 사줘야 돼요 아경이는 일단 호빵 계란빵 아! 근데 입맛이 진짜 아들 입맛이에요 아니 아니야 일단 너무 애 같아요 입맛이 애기예요 그래서 해 못 먹고 일단은 아경이를 만나서 밥 못 먹을래? 하고 아경이가 물어보면 거기에서 어? 나는 햄버거 아니면 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딱 만나서 어? 우리 피자 먹으러 갈래? 피자 우리 집이야 이러면 근데 은근 팥이랑 이런 거 좋아해서 어? 나도 팥은 좋아하는데 약간 아재미가 섞여있지 않나 야 말해봐 은근 팥이랑 막 호빵 이런 거 좋아해서 나 팥? 약간 아재미가 섞여있지 않나 아 근데 저는 과자도 맛동상 인절미 이런 거 좋아해서 아 여러분 혹시 찰옥수수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찰옥수수 옥수수 맛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 찰옥수수 좋아하세요? 나영언니 공략법 자 나영이는 이제 일단 찰옥수수를 주면 안 돼요 그렇지 내 큰 그림이야 아 더워 나영이는 찰옥수수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현조랑 제가 찰옥수수를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근데 나영이가 그거를 안 좋아하는데 2 플러스 1이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먹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영이는 찰옥수수를 주면 거기서 바로 게임 업무가 되고 그리고 나영이는 일단 같이 맞아야 돼요 천천히 만약에 나영이가 Well Hey 이런 거 해줘야 되고 Well 이러면 왜 이런 거 해줘야 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나영이 하는 거 잘한다 이런 거 같이 해주셔야 되고 먼지가 안 잡고 그런 거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영이는 일단 계획하지 않은 걸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현조보다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겪어본 적이 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영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디서 뭘 할 건지 몇 시에 만날 건지 오늘 몇 번 출국 그렇죠 그거를 미리 정해야 돼요 그리고 동선이 어떻게 제일 짧은지 근데 동선마저 못 정하겠다면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어디에서 볼 건지부터도 정확하게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맞아 그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런 순간 이제 바로 게임 오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우연지 저는 맨 처음에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영이를 이제 만나려면 일단 애니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정도 일본어를 하실 줄 안다? 그럼 후대 경력자 후대 일본어 경력자 일본에 살다 오셨다 그러면 나영이를 이제 가장 먼저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쟁취할 수 있다 피인 나는 나영언니 못 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 피거든요 꼬셨잖아 꼬셨어요 나 꼬셨잖아 네, 꼬셔서 같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영이 꼬실 수 있어요 언니 자비스 말고 나비스의 성대모사에서 주실래요? 나비스 will love you 이거 되게 나비스가 허스키하다 너무 허스키하다 원래 이랬나? 사실 나비스가 아니라 나비였던거 나비가요 나비의 나비스 죄송해요 다 이렇게 강제로 비혼이 되는거 세슈오마로 성대모사 하실 수 있대요 저 근데 사실 세슈오마보다 코어가 쪽이에요 1편 단심 그 여자밖에 모르고 게임 오버이신거 같아요 저 끝장난 오타코인데 받아주시나요? 끝장난 오타코 애니를 모르시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물인가에 따라서 그게 약간 중요해요 그게 포인트 나영하트 린지 맨날 맨날 거부해 아 됐다 이건 그거 아니야? 스페이스? 스페이드 스페이스 우주 광활한 우주에 은하경이 있다 스페이드 아니요 손 치워봐봐 광활한 우주에 은하경이 있다 나는 스페이스의 은하경 스페이스 린지 언니 만나자마자 키 가라면 안 보여 청주 여자교도소 가는거 스페이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소년심판 소년심판 맞나? 맞아 소년심판 요즘 저 그거 보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어요 난 안 보고 있어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너무 좋아하더라 픽시 정모장소 청려교래 긍정적으로 생각할 뻔했어 그러면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 다 픽시 아니야 여러분 안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돼요 1 2 3 역시 우린 사귀는 사이 네 아 맞다 질문 뭐가 많이 왔어 오디오 빈다 1 우리는 질문 읽는다 영을 날려보자 에헤라디아 바람분다 에헤 찬을 높이 날자 어? 야 이거 해보자 뭐야? 영어로 Do you like 초코 mint 아이스크림 flavor or not? 아 민초 민초 여러분들은 민트초코를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요 이거 우리 그거 했었잖아 진짜 좋아해 어떻게 좋아하세요? 저는 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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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it or not? 아경영 Do you like it or not? Never Never? Why? Because not my time Give it a try 응 No thanks Okay Do you like it or not? I like Do you like mint 초코? Yes 언니 민초 I really love it 민트초코를 샤워하고 싶어 I really love it 민트초코를 샤워하고 싶어 아빠의 싱싱 농장 하세요? 아빠는 뭐? 아빠의 싱싱 농장 그건 엄마고 아빠의 싱싱 농장 몰라? 요즘 없는데 옛날에 있던 거거든 그거 진짜 맛있다 그게 야채 맛이야 아니 또 시작이다 이건 맞잖아 아니야 아니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Do you know what's 아빠의 싱싱 농장? Daddy's fresh farm 진짜 있었는데 그거 모르세요? 봐봐 아빠의 싱싱 농장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 뭐야? 그럼 안에 뭐가 들어간? 볼콜리 들어간 거예요? 안에 막 오이 맛이랑 오이요? 오이 싱그러운 오이 오이가 좋아 원, 투,둘 아무튼 진짜 맛있어 아빠의 싱싱 농장 와 아 나 나 오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까먹었어 색깔이 레전드인데? 아 그거 슈팅스타 카운팅스타 그리고 슈팅스타는 내 최고의 아이스크림 맛이야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당연히 비트랑 스트로베리 당근 오렌지 맛이 나는 거죠? 라임 오이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을 것 같긴하다 나도 야채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 이게 싱글탱글 싱글탱글? 어 싱글탱글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지 않았어? 싱글탱글 싱글탱글 아 생귤탱글 아 생귤탱글 그거 요즘 안나오지 진짜 맛있어요 탱글탱글 나와 베라 취향 말하기 해주세요 맛 3개씩 3개씩 3개씩? 나영이 먼저? 누구 먼저? 나영이 이렇게 가자 마법사의 할로윈이랑 초콜렛무스 요거트 마법사의 할로윈이라는게 있어? 그게 슈팅스타랑 그거 섞은거야 초콜렛무스 진짜 맛있어 근데 그것도 할로윈 때만 나와 한정한거 리미티드야 또? 진짜 맛있어 못 먹어봤어 아경이는?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랑 엄마는 외계인이랑 초콜렛무스 라따라따 알아따 초콜렛무스 나는 슈팅스타랑 민트초코랑 뉴욕치즈케이크 뉴욕치즈케이크 맛있어 좋아 좋아 니치크 저는 베스트는 자모카 아몬드허지 무조건 사고 뭐? 자모카 아몬드허지 커피맛나 아몬드는 나 먹으면 죽어 이번에 자모카 아몬드허지가 새로운 버전으로 나와서 원래 통아몬드가 들어있었는데 슬라이스 아몬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기 편해졌고 나도 원래 아몬드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한 번? 한 번 더 먹어 구슬아이스크림 솜사탕 맛이 코튼캔티랑 비슷하잖아 그거랑 하나는 보통 같이 먹는 사람한테 양보합니다 토마토마 진짜 맛있어 나 토마토마 진짜 좋아해 토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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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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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S가 되어도 될까? 토마토 그러면 만약에 아 너무 더러워 아까 그것도 있었어 최애 과자 최애 과자? 아 근데 질문도 있어 뭐 먼저 할래? 토마토 카레맛 똥맛 카레 저희 심지어 오늘 카레먹었잖아 카레먹었어 우리 카레먹었어 뭔가 눌렀어 요즘 빠져드는 노래 있어요? 빠져드는 노래 더픽스의 위헌탑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해 저 더픽스 팬이거든요 나도 오! 픽시다! 이 사람 아닌가봐 죄송합니다 저 요즘 빠져드는 노래 있어요 더픽스가 신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팬이어서 제가 더픽스 팬카페의 주인장이거든요 그래서 더픽스의 신곡을 몰래 들어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미리공개 느낌으로 한 10초? 10초? 15초? 5초? 아 3초! 3초 미리공개 느낌으로 한 번 슈욱 3초? 누구 진동 오는데? 네거 아닙니다 몇방인가? 네 그런가? 여러분 1번 2번 고르세요 어 맞아 여러분 1번 2번 고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번 2번 쫙 써주세요 그거 많은 걸로 할게요. 1번, 2번 등 없이 껴놔 1번, 2번 아 이게 살짝 느린가? 조금 기다려야 돼 우리 이거 스포 해도 괜찮은 거겠죠? 어때요? 우리 노랜데? 우리 맘이죠? 2라고 하시는데? 2번이 더 많으니까 2번을 틀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틀어야 되지? 프리에서 훅 넘어갈 때 바로 끊자 아 그러면은 그 더 끊자 거기까지? 거기 그 부분만 앞에 비밀 이야기 중 하고 끝 몇 마디야? 한 마디 한 마디? 너무 짠지요?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듣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최대한 먹어 다죠 다죠 저희가 많이 노력할게요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고 싶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로딩 중이에요 트랙이 많아가지고 트랙이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고질병이에요 맞아 어디부터 틀지 거기 있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너무 하다 너무 짧나? 잠깐만 이게 만나는데? 나 헤드폰으로 못 뜬다 아니면 얘를 음소하고 해도 되잖아요 아 이거 음소하고 된다 근데 그러면은 저희한테 5초만 5초만 잠깐만 기다려봐 짱 들으셨어요? 들으셨나요? 근데 여기서 막 들리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잡피해서 노래 쳤네 건강보다 작업이 운소입니다 작업이 운소입니다 작업이 운소입니다 이거 안 나와요 이거 맞죠? 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여러분 이거 잠깐만 꺼주시겠나요? 네 귀를 여세요 귀를 여세요? 누가 와 계셨대 벌써?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와 노래 미쳤는데? 할게요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들게 방금 그 부분 딱 그러고 끝내자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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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게 좀 우리가 우리보다 느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대답을 하신 거야? 선대답 후 리슨 Open your ear 들려 아 빌보드 근데 이게 너무 들리시는 척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마피아를 찾아야돼 지금 들으신건지 아니면 어? 들으신건가? 진짜로? 뭔가 찐반응인 것 같은 느낌의 이미 지나갔지 어? 안 들리시는 척 아니에요? 한번 더 들려달라고 여러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좋아서 살짝 저희가 1번도 하하하하 저희가 반응이 좋아서 후추하는 막내 후추하는 막내 1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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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한번 한번 수장님 괜찮으신지 살짝 한번 살짝 설레서 난 수장님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어? 아니요 이것 때문에 진짜 살짝 설레서 난 때문에 안 들려주세요 수장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들 수장님을 꼬셔보세요 한번 다들 댓글로 주접을 한번 어? 이러매라 한번 써보시는거에요 저를 한번 꼬셔보세요 수장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번이 궁금하시다며 수장님을 꼬셔보시는걸 저를 한번 꼬셔보세요 사람들이 나롱이 짤한다 아니요 나영이는 어차피 저랑 만난 사이라 제가 오케이 아마 할 수 있어요 소장님 가보자고 찰옥수수 2개 사준다는데 좀 솔깃해? 여러분 꼬셨다 그거 아세요?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아세요? 킹받드라쇼 킹받드라쇼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진짜 킹받된다 근데 좀 그거 아세요? 여기 어디 들려드려야되지? 어떤 분이 원래 1 들려달라고 그랬는데 2 들려주면 어떡해요? 마지막이 심지어 기갈인지 어디 들려드려야되지? 코러스 리드가 아직 완성되는데 저 아직 안 넘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아직 안 넘어가 확정이 아니군요 조금 더 꼬셔보세요 아 그래요? whatever tv 어쩔 tv whatever tv 알려줄때까지 맥주 원샷탐 안돼요 언니 저 그냥 1번 들을래요 맘 바뀌었어요 기갈인지 1번 들을래줘 안돼요 무리입니다 편도 안보이는데 카메라 들이대주세요 이리와 언니 곡 트느라 베라 패밀리의 민초랑 시칭스타 아빠의 싱싱 농장 가득 넣어 사줄게요 아빠의 싱싱 농장 지금 중단됐는데 어려운 여자 침사추위 누들 청경채 우육탕면 사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청경채를 완전 사랑하시죠 청경채면은 좀 사랑하는데 언니 저 브로콜리 농장 해요 혹시 집에 브로콜리 농장 하시면 집에 그거 있어요? 초고추장 있어요? 초고추장 있으면 사면 되잖아 그거 생 브로콜리 물에 씻은 다음에 초고추장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생 브로콜리? 안 삶고? 안 삶아서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는데 생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요? 언니 메론을 응원 1,2시켜주.. 어? 하자 자본줌이 아니라면서요 어디 틀까요? 이번에 아 아니다! 너무 킬링포인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 아직 대화를 먼저 해보고 제가 너무 킬링포인트를 보여드릴뻔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저희가 총 약 3분 40초 정도의 곡 길이인데 그 중에 원하는 숫자 원하는 분과 초를 말씀해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몇초 갈까? 5초 아 그래 거기서부터 5초 이거 진짜 꽤 긴데 5초는 꽤 길어 진짜 근데 어떻게 선정해? 이거를 질문에 남겨주세요 아 질문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눈 감고 고를게요 아 질문에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분? 질문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눈 감고 고르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딱 5초 돌려드릴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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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34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 말고 질문 질문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 질문에 올라온 시간 중에 선택하는거죠? 그 투표처럼 네 아 근데 여러개가 나눠져있어가지고 14분 됐다 어떤 분이 영영분 영영초라고 어? 오히려 영영분 영영초하면 못 들으실 텐데 맞아 자 그러면 이중에 여기 다 모여있거든요 와 진짜 많이 해주셨다 언니 그럼 눈 감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왔다갔다 해줘 잠깐만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지? 준비 시작! 이렇게 하는거야? 응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내가 눈을 감고 누를테니까 왔다갔다를 해줘 아 그래 시작 다시 다시 한 번만 다시 시작 오케이 45초 45초? 45초? 잠깐만 여러분 45초가 어딘지 한 번만 들어보고 올게요 저 비상이건가 같긴 한데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완료 여러분 완료 자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귀를 여세요 저희 진짜 사실 진짜 사실 45초 부분이 어 맞아맞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요한 아무튼 그건데 저희가 좀 더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방금 일단 여러커로 했어요 조금 더 들으실 수 있도록 더 짜임새있게 들을 수 있도록 더 짜임새있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너무 큰거 드리는거에요 진짜 진짜 45초 완전 매초였어요 진짜 진짜 큰거 드리는거에요 저희 진짜 왕수포 전부에요 전부 이게 맞는거야? 전부를 들려드리는게 근데 혹시 다 들으신거 아니야? 어? 왜 반응이 좋다고 하시지? 나 이거 썼는데? 아니야 나 이거 썼어 아니야 이거 몰래카메라 시험 아 아 헷갈려 속이지 마세요 헷갈려 안다고 거짓말하는거 진짜로 들려드립시다 아 진짜 못들으셨죠? 진짜 못들으셨어 근데 왜 반응이 진짜로 여러분 저희 속아요 여러분 저희 진짜 속아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요? 여러분 여기서 한 분 정도는 저희 편이 되어주시면 안될까요? 제발요 이렇게 1편 단심으로 아니야 두근두근 있잖아 두근두근 있잖아 그게 막 들으셔서 설렀다는거 아니야? 나 눌렀는데 음소가 아니야 사람들이 많네 아 아 아 아 나 나 잘못한 줄 알았잖아 나 음소가 안한 줄 알았잖아 아 다행이다 자 그럼 진짜 길을 여세요 여러분 자 갑니다 킬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감지일수 마스터합니다 아 근데 진짜 큰데 했다 전부에요 이 곡의 전부 나 얼굴 빨개졌다고 저 약간 근데 진짜 얼굴 저 얼굴 진짜 많이 빨개져요 저 화장을 이렇게 막 뜯고 나올 정도로 빨개져요 어? 이번에 진짜 들으신건가? 오 야 그래도 좋아해 주신다 뿌듯해 어 뿌듯해 멜론 1위단 말이 안나오신다고 진짜 빨리 다 들려드리고 싶다 응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리고 그 3월에는 조금 볼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를 그중에 하나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궁금하지 BelSty 안오려드려요 뭐야 진짜 기집이야 우리 잠깐 시간 좀 가질래? 아 근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공간해 자기야! 뭐야 새로운 여자친구야? 자기야 그러지마 이 파란 옷 입은 사람 누구야? 뭐라는 사람이야? 저리가 검은색이 좋다며 자기야! 뭐야? 이 사람 양다리야? 아니야 그 중에 하나를 슬쩍 말씀드린다면 두둥 저희가 3월 8일 맞나요? 3월 8일 화요일에 더웨일즈의 파티룸에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더웨일즈 만나서 벌써 설레고 기분이 좀 업 됐어요 무슨 얘기 할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저희의 최근 근황이나 저희의 많은 이야기들은 거기서 많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기 진짜 진짜 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디오 같은 형식의 그런 토크를 해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지금 그리고 더픽스가 오디오가 안 비는 밴드로 유명하지 않나요? 개그 밴드잖아요? 이마나 즐길게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웨일즈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저희 팬분들 맨날 기다리시고 이러니까 더픽스도 고정해줘! 그니까요 고정해! 고정해! 더픽스! 더픽스! 픽스도 픽스해야죠! 어떤 분이 더 더 대란 2차전인가요? 더 더네! 아 더 더 그때 석훈이 2차전 가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아무튼 그랬어요 아직은 이것밖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작작무이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작작무이 진짜 많이 하고 제가 더픽스를 하면서 또 새로운 꿈이 생겼잖아요 기획! 기획하기! 기획가! 작가님이셔! 응 작가님! 나 저 작가님의 꿈이에요 지금 얼마나 시끄러울지 기대되네요 진짜 계급밴드잖아요 맞아 못 풀어야 돼 맞아 실물앨범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아마 앨범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앨범 있나요? 포카 있나요? 다 이제 그거 물어보신다 포카랑 이런거 있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 그때 내 포토카드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내꺼를 내가 생일카페 해주셔가지고 내가 교위 모셔 놨어 내가 린지의 팬인 것처럼 그때 막 컵도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컵홀더 아 컵홀더 아니고 컵이었어 아 진짜? 그래서 이만큼 주셨거든 그거 아까워서 못쓰고 있어 나같아 너 아까워 응 아까워서 못쓰고 있어 언니들 야외 공연하면 진짜 보셨듯 언니들 야외 공연하면 진짜 보셨듯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그래도 앨범 용도로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곡을 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이미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직 발매는 안됐지만 이번에 쓰면서 제일 신경쓰고 있는게 무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대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소통하고 뛰어놀 수 있을까를 를 지금 신경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나중에 음원이 나온다면 또 많이 대면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무대를 푸셔놓겠습니다 관계자분 연락주세요 저희 라이브 또 아시잖아요 공연 관계자분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믿고 데리고 간 더픽스로 만들겠습니다 락페에서 더픽스보는게 진짜 소원 락페에서 더픽스보는게 진짜 소원 저희도 락페에서 픽시보는게 소원이에요 더픽스의 펜스는 픽시들이 점령할게요 너무 좋아해요 나도 밑에 있어야겠다 너네 셋이 보려야 해 나 밑에서 할게 린지 없는 린지 밴드 락페 당장 전화해 주세요 전화하세요 락페스티벌에 나영언니 오늘 학교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갔다왔어요 대면식도 보고 왔습니다 신입생분들도 뵀었고 동기도 뵀고 선배님들도 뵀고 교수님들도 뵀어요 펜스 앞에서 공연하는 보컬이 있다 근데 난 진짜 한번 내려갈거 같지 않냐? 나중에 뭐 하게되면 난 진짜 앞으로 뛰어내릴거 같지 않아? 락페에서 하는거 근데 그거 내가 막 여러분! 근데 너무 길어 그 상태로 꽝 린지 공연중 뛰어내려 팬들 일동당공 일동당공 아! 그거 보자 저거 둘러 지문? 응 백일동안 밤새기 vs. 자기? 자기 자기 당연히 자기 아니에요 자기 이거 노린거네 왜? 자기 안녕 자기 I prefer sleeping 똑똑하다 진짜 자기 내가 또 말했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단어는 비싸 우리의 단어는 비싸 이제 저것만 편집해가지고 너가 한거로 편집해서 짝짝짝짝 이제 계속 쓰는거지 와 여러분 머리 좋은데요? 댓글에 자기 알았어 고맙다 속았다 당했다 아직도 여기 엄청난 그 초들이 진짜 기대하셨나보다 그니까 와 진짜 많다 영어 질문도 할까요? 네 영어 질문도 할까요? 오 눈과 되게 많다 영어 질문 진짜 많아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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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Next question Do you prefer Americano or lattes? 아메리카노가 좋아해요? 라떼가 좋아해요? 라떼 라떼? 아 아 아메리카노? 난 반반 반반? 저는 아샤투 나영 prefers 라떼 라떼 아기영 뭐였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현조 뭐였죠? 반반 하프앤하프 오! she like both and I prefer 아이스티 샷 Do you know what 뭐라고 해야 돼? 아이스티 플러스 샷 너무 한국적이야 아샷쥬 아샷쥬 search 아샷쥬 on google 아까 엄청 긴 댓글이 넌 뭐하냐 나 맞다 아샷쥬 yes it's it's the beverage 뭐라고 설명해야 돼? peach peach flavor iced tea you have 뭐라고 설명해야 돼? 에스프레소 샷을 에스프레소 샷에 넣는 건가? 어 it's the beverage called 아샷쥬 and that's you have to add the American 무슨 샷? 에스프레소 샷 on peach flavor iced tea so that's 아샷쥬 becaus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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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plus you have to add it so that's iced tea and plus shot it means 아샷쥬 that's 아샷쥬 yes it's kind of hard to explain this in English yes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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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d tea with espresso 저렇게 쉽게 그니까 나 설명을 되게 못한다 또 뭐 있을까 어 한 김에 영화 하나 더 할까? 어 이거다 which one do you like? mountain or beach? 어 너무 빛을 세겠다 I'm sorry which one do you like? mountain or beach? mountain? 그 산 아니면 바다 뭘 좋아하시나요? 영어로 대답해주세요 bitch beach 도다 아 both she like both 후자로 해주세요 uh beach okay okay I prefer beach too because I like water mountain is hard to climb it's so tough and very sweaty so I like beach but I like nature too so I like both I think but I prefer beach so it's it's iced tea collaborate with coffee that's new yes try some it's really yummy yummy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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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샤츄 주문하는 법이요? 그거 아세요? 백다방 가면 아샤츄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예 만들어놨어? 사실 여기도 있거든요 큰 사이즈로다가 오늘도 사왔는데 가서 아샤츄 하나 주세요 하면 아샤츄라는 메뉴가 있어요 린지의 영어교실 뭐야? 영어교실? 린지의 영어교실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뭐 할까? 영어교실을 하는 거야? 응 여기 써주셨어 응 린지의 영어교실 영어교실 뭐 알려줄까요? 저도 영어 근데 진짜 못해요 아니야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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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픽스를 소개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아 더픽스를 소개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Let me introduce 아 Let me introduce가 아니구나 내가 왜 소개를 해 자 Hello Repeat after me Hello guys Hello guys Or Hey guys Hey guys 나 Hey guys Hey guys We are the fix We are the fix Or This is the fix This is the fix 무슨 우리 소개할 때 뭐해?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는 기탈이 우리 awesome amazing 4인조 밴드입니다 4인조 일렉트로닉 락 밴드입니다 아 아 그거 어떻게 아냐 We are 4인조를 뭐라 그래? 코텟? 저희 뭐 코텟이에요? 코텟 락 코텟 락 코텟 락 코텟 락 코텟 We are the band And we do some electronic rocks We are th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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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ic rock Yeah And And We play 나도 잘 몰라 And We do electronic rock And We do electronic rock Or You can say We are electronic rock band Or You can say Electronic rock We are electronic rock band We are electronic rock band We are electronic rock band Am I right? We are the band We will be legends We will be legends So how you doing for the fans? International fans? 아 언니 그거 해줘 우리 구호가 이거라고 영어로 더픽스 더픽스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손으로 오 오 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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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자 돌아와라 한국린지!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너무 안 한지가 오래됐어 미국 갔다 오고싶어 핸드사인 자 그러면 7분 뒤에 저희 막자 때문에 아직 잼민이어서 네 저희 막내들이 Someday I'll definitely attend your concert Yeah I'm looking forward to it 언니 저번에 스토리에서 레슨공이 영어 레슨이었나요?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큰 스포일러가 있었고 3월 8일에 또 만나뵐 생각이 기분이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3월 8일에 꼭 들어가주셔야 돼요 그때 많이 봐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좀 봐주세요 Next 오케이 이거 하셨는데 엽기 떡볶이 줄이면 엽떡이잖아요 엽기 오뎅 줄이면 내가 두번 하지마봐 저희가 두번 속아요 뭐라고 하세요? 오케이 엽기 오뎅을 이런 영웅을 이런 기즈뱅 진짜 안 속아요 이 기즈뱅 여보? 너 알면서 했지 아니야 아니야 진짜 몰랐어 여보로 해 엽기 오뎅 어떤 분이 엽땡이라고 하세요 엽땡이요 전 엽땡이라고 불러요 엽땡 귀엽잖아요 엽땡 그래서 질문 해달라고 하셨구나 안수가 안수가 어 뭐야? 나 뭐 눌렀어 각자 핸드폰에 멤버들 뭐라고 저장되는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아경언니 현주언니 린지언니 아마 저희는 이게 재밌는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다들 만났을때 막 이러는데 그 저장같은걸 신경쓰는 편이 아닌거 같아요 맞아 근데 레전드 진짜 이건 레전드 레전드 보컬 린지 기타 정나영 드럼 은하경 린지 빼고 은하경 님 나 진짜 영광이잖아 왜냐면 둘은 말을 놓기 전에 번호를 저장했고 린지는 말을 놓고 저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동갑이어서 처음에 보자마자 말 편하게 하자고 했었던거 같아 처음에는 말 못났어 너가 현주씨라고 계속 불렀잖아 방송에서도 현주씨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오해인게 심사위원분들께서 프로듀서분들께서 우리를 부를때 현주씨, 린지씨 이렇게 해주시잖아 그래서 내가 유희열 심사위원님을 성대모사 한거였어 현조씨가 오니까 밴드가 달라졌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거였어요 그때 그 얘기 하면서 현조가 이렇게 했는데 약간 세계관 풍기였어 나랑 언니는 반말 쓰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한테 존댓말 쓰니까 내가 그냥 언니! 하는거 아닌거? 나중에 가면서 점점 더 편해져서 근데 나영이 덕분에 말을 좀 편하게 났어 나영이는 말을 냅다까지 안 버리고 있다라고 어떻게 가? 나는 뭐라고 되어있더라 저는 황연조별과제라고 되어있고요 황연조별과제 여기는 나롱이 여기는 아갱이 황연조별과제 황연조별과제 황연조조조조조 황연조조조조 황연조별 아갱이는 어떻게 났어? 저는 나영, 민지, 현조 내가 제일 정감있게 해놨는데 모에모에한데 모에모에가 뭐야? 귀엽귀엽 약간 사랑을 담은 느낌 아 일본말이야? 카톡 알림 그거지 모에모에 모에모에 이렇게 하잖아 뭐야? 또 뭐 눌렀어? 1분 50초 1시간에 나보다 우리 아 이거 1시간에 나면 꺼져? 저희에게는 1분 50초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물론 라이브 안 나오는구나 갑자기 꺼지는거구나 여러분 진지하게 길에서 만나면 안착해도 될까요? 막 혹시 더픽스 그럼요 여러분 1분 28초 27초 나왔어요 다 안 돼요 저희도 10시까지 할거였어가지고 지금 좀 아쉽게 해야 더웰드 파트룸 봐주시지 밀당하는 밴드 더픽스 안 보여요? 아 이거 위에가 안 보이신다고? 어떻게 저 분정 줄어들때만 심장이 심장이 어 촉박해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동안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흥대모사 해줘라 그거 말고 오늘도 솔로 밤을 채우고 사랑해 널 사랑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 37초 나왔어 여기로 눈이 간다 촉박해서 35,34 33 캡처타임 캡처타임 언니 안해줘야돼 빨리 끝났어 안녕 어족 엉덩이도 넣자 엉덩이 두개 엉덩이 두개 يا 예정